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손을 먹는데 이제 조금 더 맛있어 그리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가 먹었지만, 전통 중 이 중 아직도 안 먹었지만, 아직도 안 먹었지만, 안 먹었을 때 한 번만 먹었을 때 저는 손뼉이 그만 먹었을 때 그래서 정말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못 먹었을 때 끝까지 헤지마고 붕봉 쫄깃쫄깃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